여러 법조인들이 여당, 여당 이중대 의원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우리방 보좌진들에게 알려왔다고 한다. 신고 자료도 통째로 보내왔다고 한다.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총선 선거 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는 것이다.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 명의의 예금 미신고, 비상 장주식 미신고 등의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 특히 지역구 의원 중엔 정치 신인이 아닌 국회의원, 기관장 등 고위공직을 거치며 수차례 공직자 재산 신고를 경험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강원도지사와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광재, 19대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지, 의정부 검사장을 지낸 김혜재, 전국법 관 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문진석, 서울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거쳐 현 여당 대변인인 호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기준은 선거공보물이고 상대 후보가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재산 내역이 달라졌다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거 때 지역 후보자가 선거 사무장을 두고 선관위와 면밀하게 조율해 선거공보물 내용을 마련하는 이유이다.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을 공천기준으로 제시했고 강조했다. 공천기준에 맞춰 선거공보물에 의도적으로 빼고 신고했다면 더 심각해진다. 지역 유권자를 속였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법적 소구력을 갖는 첫 공식 자료는 당선 후 공직자 재산 신고가 된다. 그러나 후보 신청 당시 저거 당에 제출하는 내역과 차이가 있으면 선관위가 조사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주장. 그래서 여당, 여당 이중대 비례의원들도 똑같이 신고했다는 것이다.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포함됐다. 18대 국계의원을 지낸 김진혜, 국가인권의원 출신의 양정숙 의원 등이다. 김홍걸 이수진, 윤미향 의원 등도 포함됐다. 윤미향 의원은 후보 때 등록한 아버지 명의 재산을 당선 후 공직자 재산 신고 때는 제외했다.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이기에 신고했다가 당선 후 빼야 할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싶다.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